안녕하세요 신쿵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브레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을 했는데 음식이 벌써 나왔어요. 오늘의 음식은 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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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이렇게 아파 보이지? 우리 처음 영상 찍은 거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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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냥 일반 돈가스고요 얼마죠? 치즈돈가스고요 아 치즈돈가스? 가격은 8000원이에요 8000원 이거는요? 이건 지진다 2만원입니다 2만원입니다 와 검붉은 색 봐 일단 준비해볼게요 헤어밴드 나 왜 위장약 너 빈소기 아니지? 여기 빈소기 못 먹어 아 맞아 여기 빈소기 못 먹는데 저 감독랑 2개 못 봤어 얘도 먹고 자이소에서 헤어밴드 사봤는데 빈크색이네요 네 진짜 나 이상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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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누자부터 원래 누구도 모르는데 하얀다 하얀다 진사람 진사람 이바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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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과연 과연 저거 진짜 나 보기만 할 때 떴나 지금 나 지금 떴나 나 너 오! 오! 부들부들 진짜 매워요 진짜 진짜 매워요 진짜 괜찮아? 맛있나? 캡사님 냄새는 그냥 캡사님 몰라 왔다 왔다 부부지 왔다 이거 치면 안 돼 나 나 이거 치면 안 돼 나 나 이거 치면 안 돼 나 나 이거 치면 안 돼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빨리 먹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아니 무슨 눈물? 나 눈물 나 나도 나 눈물 나 이 술이 송주 물냉면보다 확실히 매워요 verification 잊지 저기가 일부러 두 장도 안 했거든요 나눠 먹으라고 맵긴 매운데 가능 물기가 있어도 꼬리보기를 닦으면 이렇게 맵게 맵게 깜짝깜짝할게요 야 넌 성공했었어? 응 나 제일 매운 점프 안 먹어야지 수고하셨습니다 유유를 한 번 먹으니까 맵네 밥을 먹어봐 밥이 좀 이게 해주네 정말 여러분 저 지금 한 개 끝났거든요 여기 있는 거 이제 옆에 거 한 개 다 먹으니깐 오셨습니다 한 개 다 먹으니까 오셨습니다 여러분 눈물 보인다 앵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야 우리 치즈 맛은 나 멘트 하고 싶은데 멘트가 안 나 차별이 눈물 눈물 이게 캡사이신 맛은 안 나요 냄샌 캡사이신인데 캡사이신 맛은 안 나 이게 좀 괜찮아졌어 이게 좀 괜찮아졌어 꺼졌다 후일해 과열됐대 과열됐대 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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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흰 잠깐 쓰르기 시작했어 이거 이따가 큰일 나 이게 지금은 좀 괜찮은데 맞습니다 맞아 아 그래도 이 의지가 역시 Rev A 훌5 저는 깔끔하게 포기하겠습니다 아니야 할 수 있어 와 왜 먹네? 할 수 있어. 이게 텀이 있으면 안 돼요. 속이 지금 쓰러져. 와 너무 슈퍼. 이 조합이요? 지금 치였어요. 상당히. 아 정말 또 있어. 미쳤어. 미쳤어. 하나씩. 여러분 저는 세금 받는다. 와 진짜 이거 먹고. 아 오늘 화장 안 하고 해. 어 잘했다. 사람들에게 이런 매운 데. 사람이 할 게 없는데. 애 낀 매운 데 가면. 그래도 은근히 많이 먹긴 했는데. 눈물 한 번 만질까? 여러분 인속이 먹지 말고 그거 꼭 챙기세요. 위장량. 지금 3성기 큰 거 있었는데 이만큼 남았거든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열심히 먹는 거 어떻게 되죠? 인정합니다. 저는 깔끔하게 보겠지만. 치즈돈까스는 누나들이 드세요. 나는 못 먹겠어. 너무 많이 먹었어. 나 지금 물 배쳤어. 여러분 이거는. 어 진짜. 사람이 저렇게 돼요. 매운 걸 먹으면.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돼요. 사람이. 사람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위험해요 이거. 빈속에 여러분 절대 드시지 마시고요. 위 보호제 꼭 챙겨 드시고요. 이렇게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드셔보신 분들이 포카리를 이제 먹으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카리 저 챙겨 먹으려고. 절대로 뭐 안 묻었다 해도. 얼굴로 손 갖다 대지 마세요. 큰일 나요 여러분. 여러분 드세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지지러우세요. 악마 악마 악마. 지금까지. 꽃바다 유이였고요. 신쿡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쿡이었고요. 꽃바다 유이였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